본령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 본령과의 합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구 행성에서와 같이 대규모의 본령과의 합일을 통해 하늘이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은 대우주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인류의 상상력을 벗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늘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주에서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들이 지구 행성에서 펼치기 위한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령과의 합일은 물질체험을 하는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물질체험은 1차 상의자의 도움과 안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등장한 수많은 영혼이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5차원에 해당되는 상의자 합일을 통해 그 일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구 역사를 살다간 대부분의 문명체인저나 게임체인저 역시 5차원에 있는 1차 상의자 합일을 이룬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상의자 합일이 아닌 본령과의 합일을 통해 하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 지구영상에 펼쳐질 자연재해나 사회 변화의 규모와 스케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령과의 합일은 단순하게 본령이 나에게 쑥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차원에 있는 본령의 에너지가 4차원의 진동수에 살고 있는 당신의 몸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몸은 단 1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본령과의 합일은 본령의 에너지 파장을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파장까지 맞추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최고의 우주공학기술인 18차원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도록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과 기와 공의 세 개의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본령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몸의 진동수를 올린다는 것이 갖는 실체입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본령과의 합일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의식 전환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비물질 세계에서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본령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와 물질체험을 하고 있는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령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아바타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맑고 투명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본령과 아바타의 카르마 때문에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어둡고 칙칙한 성격으로 참 답답하게 살고 있는 아바타와 본령이 합일을 한다는 것은 본령과 아바타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본령과 아바타와의 사이에 성격과 기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령의 에너지를 본령을 아바타의 에너지 파장에 맞추는 보조장치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본령의 파장을 아바타의 에너지 파장에 맞추는 보조장치들이 한 개에서 두 개 추가로 설치됩니다. 영의식 전환장치에 추가로 설치되는 보조장치로 인하여 본령의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바타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됩니다. 영의식 전환장치에 추가로 설치된 보조장치를 통해 본령의 성격과 기질이 아바타에게 시간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바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령의 성격과 기질을 닮아가게 됩니다.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적응기간이 끝나면 본령과 아바타가 온전한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본령과 합일하기 위한 영의식 전환장치가 설치가 될 때 본령의 에너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약 20% 정도로 영의식을 증폭시키는 보조장치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 본령과의 합일을 하는 이유는 본령이 가지고 있는 높은 차원의 우주적 정보를 땅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령마다 고유한 개성이 있으며 본령마다 운반할 수 있는 우주적 정보가 다릅니다. 외계현상에서 온 빛의 일꾼들의 새로 들어오는 영은 사고조절자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영입니다. 외부지원팀 소속 빛의 일꾼들은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임무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고조절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번째 본령과의 합일을 통해 전에는 없던 달란트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경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달란트나 영적인 능력의 발현을 위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파충류의 옷을 입고 살던 영혼에게 인간이라는 외투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어류의 옷을 입고 물질체험을 하던 영혼에겐 인간이라는 몸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외투가 달라서 생기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투가 달라서 생기는 진동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성에서 온 행성 주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공명하기 위해서 영의식 전환장치에 추가적으로 무형의 보조장치가 설치됩니다.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구 행성의 대격변을 앞두고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을 앞두고 본명과의 합의를 위한 하늘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기록을 위해 이 글을 우데카 팀장이 남깁니다. 2019년 4월 1일 우데카 2019년 4월 1일